안녕하세요 노른선삼입니다. 제가 오늘 무인양품에 다녀왔는데요. 판교에 새로 생긴 데가 있어서 무인양품 새로 생긴 지점에 가봤습니다. 알파돔 4 2층에 있는 데인데 되게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뜯어볼게요. 제가 몇 개는 이미 열어봐서 지금 행사도 하는데 10% 할인 쿠폰으로 10% 할인되어서 샀어요. 먼저 뜯을 거 먼저 샀어요. 열어본 거. 베개 커버에요. 면으로 된 베개 커버 브라운 컬러랑 네이비 컬러 있는데 이 두꺼지를 샀고요. 흘러보면 하나에 하나씩 있는 거고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에요. 하나씩 있는 거고 되게 커요. 되게 크고 촉감도 괜찮고 해서 되게 편할 것 같고 가격은 13,000원인데 10% 했으니까 더 싸게 산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끼에요. 조끼. 이런 조끼인데 라제 사이즈고 제가 산 건 아니고 저도 사려고 하는데 똑같은 게 유니클로에서 산 게 있어서 안 썼어요. 이런 브라운 컬러로 포켓터블 노칼라 베스트인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카멘 색깔이고 라제 사이즈. 여성용. 여기 남성용하고 여성용의 차이는 여기 소매 부분이 여기 주머니 여기 손 넣는 여기 주머니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남자 거는 여기 누빔이 약간 되어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샤워볼 화이트 이거 하나랑 수건 손수건 썼습니다. 체크 손수건인데 예쁘죠? 레드컬러 체크랑 그린컬러 체크를 샀고 그리고 그다음에 먹는 거 메아스같이 생겼는데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건데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하나씩 나캐로 포장되어 있고요. 음 되게 잘하네요. 그리고 삼사탕 그리고 이거는 유자궁귤 캔디입니다. 1600원이고 아까 이 조끼 베스트는 49,900원이에요. 남자 거는 59,900원 이렇게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 채널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게요. 안녕